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봉고 3 예 2014년 시기 거든요 예 예 그 타이밍 체인을 조금 교체 시기가 돼서 예 예 시간이 2시 2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 거기서도 가능한 건지 여기 갈마 아 예 갈마점에서 가니까 여기를 알려 주시더라구요 일로 가라고 갈마동을 자주 가는데 예 예 예 서점이 도완동 버스작용차로 가라고 안내를 좀 받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입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맡겨놓고 내일 토요일 내일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오늘 맡겨놓으면 아 토요일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낮에는 업무를 봐서 주중에는 예 그러면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몇 시까지 입구가 돼야 가능할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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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만약에 그 내내 아 이 플로 예 아 다 잡혀 있다고 시간 아 그래요 그럼 4 네 네 010 예 8 8 5 4 2 5 11 7 예 예 예 저 93